자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방금 패치가 됐는데 할로윈 스킨 패치가 됐습니다 어우 많이 예뻐졌어 약간 칭찬해줄만한 부분이죠 할로윈에 맞춰서 테이블이라던가 뭐 여기있는 이런것들 책 화분들 이런거 다 할로윈으로 바꿔줬더라구요 멋졌어요 일단 뭐 다음으로 가보죠 이거 언제 깨나 아이고 깨줘야되는데 어 뭐야 폭탄 폭탄이야 장난하나 호박폭탄 호박이 폭탄이었어 아아아아악 자아 아 잠깐만 너무한거 아니야 지금 세번째라고 아아아아 네번째 천원썼어요 천원 야 미친거 아니야? 네번째 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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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적자잖아 이건 손해받죠 자 제발 아이 돈 그만줘 오오오오 자 이번에 총나온다 총나온다 어 로켓 M1 아 이거 좋거든요 자 하드모드를 변환해주고 갑시다 이거 좋죠 자 다 양악하러 갑시다 어 어 한대 맞았는데 괜찮아 좋아 애들 막 그냥 다 녹죠 이게 스플래시 데미지라서 엄청 좋아요 역시 시작은 시작은 M1으로 어 뭐야 어 깜짝이야 많아도 5밖에 안들어요 5가 크긴 한데 이게 한발 한발이 되게 느리잖아요 퓨전들을 아하 필요없는거죠 로켓 M1만 있으면 모든게 해결된다 자아 좋아요 와 진짜 못써는 진짜 많이 나와 한발 한명당 한발 왜 야 울키머니 나와 갑자기 이거 미쳤구만 자 좋죠 자 이거는 아 일단 맵은 다 돌아다자 맵도는데 얼마 안걸리거든요 좋아 구경합시다 석상이 나올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 충격파 나간다 쓰읍 아 추 이런거 나간 이거 괜찮을거 같아 실드가 파괴될때 충격파 나간다 용광로? 용광로 필요없고 좋아 아주 좋구만 아허허허 데미지 장난없죠? 다 죽어 임마 임마 다 죽어 자 자 웬만하면 다 한방이니까 그냥 멀리서 한단씩 쏴주면 돼요 게다가 또 스플래시라 있어가지고 벽 뒤에도 맞춰져요 벽 뒤에도 맞아요 좋았으 좋았으 자 오른쪽으로 가주죠 어 좋아 마나 좋아 좋아 그냥 뭐 신경 안써줘도 돼요 그냥 쏘기만 하면 돼 그냥 다 죽거든 데미지가 16정도 달거든요 게다가 이제 불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 그냥 갑시다 그냥 갑시다 곡궁 쓰읍 곡궁 나쁘지 않아 곡궁 나쁘지 않아 자 좋아요 그냥 너무 쉬운데 난이도가 이제 급락했죠 급락 역시 유니크가 나와야 된다 석궁 석궁 필요없고 필요없고 다 필요없고 좋아 게다가 이게 로켓이 약간 유도탄 기능이 있어가지고 좋아 아주 좋아 이거 자 다음에 갑시다 여기서는 어 좋다 야 다 좋은데 최대 체력 증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총왕 버리고 좋아 어 한 대 맞았네 저게 맞다니구나 어 야 잠깐 잠깐 조심조심 자 자 마나가 거의 안달아요 그래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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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거의 안달죠? 좋아 이런거 다 피해주면서 움직이면 된다 움직이면 된다 자 쉽게 이겼죠? 자 아래로 가봅시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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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말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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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자 이렇게 깨주면 된다 이렇게 깨주면 된다 이니크가 나오니까 이제 너무 쉬워졌어 쫄지마 안 쫄면 돼요 도둑 약간 저거는 도둑은 약간 필요는 없는데 있으면 나쁘지 않죠 자 1-5까지 왔어요 자 1-5까지 왔어요 나쁘지않아 갑시다 필요없고 아이템이 필요없는 아이템만 나오네 또 아아 이거 좋아 좋아요 이제 애들이 도둑 섞어둑 속상은 애들을 끌어모으거든요 자 조심조심 한 대 맞았을 땐 조심조심 어우 야 몸 많다 자 피해주고 이렇게 피해주고 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하지만 문제없이 깼다 바로 보스전 가죠 자 고블린 제사자 고블린 제사자는 어렵지 않아요 스킬만 잘 피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만 피해주면 된다 로켓트 계속 쏴주고 야 죽었어 쟤 자 조심조심조심 아이씨 여기서 쳐죽네 아아 나 미치겠네 저거 매튜오 한 대 맞으면은 그냥 훅 가요 사랑 어우 야 또 죽을 뻔 운송 지팡이 운송 지팡이 아 운송 지팡이 별로 없 쓰레기라서 추가 피해 입지 않는 않는 거랑 화염면역 이거 둘 다 좋거든요 근데 추가 피해 받지 않는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할로윈 특집 못 써도 할로윈으로 나오네 좋아 어어어어 조심조심 나쁘지 않죠 어 피 한 대 달았다 피 한 대 달았지만 맞지 않으면 돼요 어 자 나쁘지 않았어 자연스러웠어 자 스피디하게 갑시다 스피디하게 전투 도끼 필요 없고 여어어어어 오예 다 죽어 임마 다 죽어 임마 어우씨 어우 미사일 많아 자 아래로 아 이거 일단 먹어주고 체력물약 체력물약 먹자 돈 내놔 낚는 것 Chase 이럴롭네 툴信 아하 아이템이 원합니다 원하는 아이템이 아이야 다 죽였어 어어어 людям ił 자 다음에 가면 되죠 어렵지 않게 깨고 있죠 자 쉽게 쉽게 깨고 있다 아 화염도끼 화염도끼 나쁘지 않은데 아니야 화염도끼는 이제 필요없고 이게 나쁘지 않거든요 딜이 좀 세요 이게 근접 아이템은 굳이 필요는 없다 자 좋죠 야 딜 보소 어어 야야야 레이저 산탄총 필요없고 자 2-4 가기전에 어 화염면역 좋아 화염면역 좋아요 영웅알 영웅알 좋다 영웅알 좋아 영웅알이 대리 딜이 장난이 아니에요 필요없고 일단 저거 깰 일단 깰 필요는 없어요 잠깐만 잠깐만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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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야 장난하나 나 아직 살아있다고 자아 아주좋아요 어이 산탄총 몇바를 쏘는거야 이 자식들은 좋아좋아 아주자되고 있어 자 벌써 2-5 금방 왔네? 잠깐만 잠깐만 어우C 죽을 뻔 자아 다 죽어버려 이 자식들 아 저 돌진할때는 피가 안나나봐 어이 좀 죽어라 죽어라 좋아 자아 쉽게 쉽게 깨줘 죽어 임마 어어 한대 맞았어 한대 맞았어 이렇게 좋아 어 바로 보스전 일단 왼쪽에 뭐가있나 확인만 하고 저 쓸데없이 커다란 집안에 저 진짜 쓸데없어요 저거 끼지마세요 진짜 쓸데없어 보스전 스켈레톤인가? 로봇 어렵지 않지 자아 로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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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조심조심 조심 조심조심 자아 어렵지 않게 깨고 있죠 dest vt 어어 cierge 깼다 자 이렇게 깨면 됩니다 폭격기 쓰레기죠? 음 그 다음은 그나마 아 다 별로긴 한데 팩과 용병의 효율이 높아진다 이게 그나마 나을 것 같네요 어 여기 이 맵 좋아요 지금 제가 불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아래로 아래로 갑시다 어 한 대 맞았어요? 하지만 괜찮다 어? 실드 깨짐? 하지만 괜찮다 자 오른쪽도 갑시다 여기는 맵을 한 번씩 펼쳐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피 안달았죠? 어 피 달았다 자 나쁘지 않았어 지금 마나가 157이에요 이거 깡상 풀피로 풀 마나 로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로켓 런처 필요 없고 로켓 M1이 제일 좋죠 자 다 죽었나나 자 다 죽었나? 좋았스 좋았다 아래로 갑시다 야 역시 로켓이 데미지가 좋다 그냥 난이도가 아주 그냥 애들이 그냥 그냥 하드 난이도가 아니야 하드 난이도가 아니야 좋았죠? 자 위에도 한 번 가주죠 마나 꽉 찼어요? 아이템 아알 나는 저 파란색 박스 초록색 박스에서 저런 아이템 나오면 진짜 완전 실망 자 3-3 수정활 영워라이 더 좋죠? 좋아 피하나도 안 들었어 개쩔죠? 이게 바로 암살자가 좋은 점이 이겁니다 무적 무적이 있다는게 완전 사기에요 빙하 아 빙하 좋긴 한데 아 빙하 좋긴 한데 도둑조각상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게 이거 아 제가 지금 도둑이지? 내가 가지고 있는게 도둑이거든요 그래서 저거 굳이 할 필요 없다 자 자 피하나도 안 들었어요?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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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짝이야 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오지마세요 피 안달았죠? 야 이거 진짜 이거 로켓 M1 없었으면은 못겠어 못겠어 여기서 죽었을거 같애 자 3-4까지 왔어요 아 너무 너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데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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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조심 어 피 달았어 어우씨 오마이갓 오마이갓 야 왜 이렇게 많아 야 피 야 피 이제 피 조심 피관리 해야되는데 피관리 어어 자 조심해야되요 어우야 이거 한번에 훅 가는 게임이거든 어어 좋아 미사일 배터리 아 미사일 배터리는 로켓 M1이 더 좋아요 저 미사일 배터리가 진짜 만화 먹는 이게 만화 먹는 이게 사제 사제 조각상 필요없고 아 사제 조각상이 이제 나을지도 몰라 왜냐면 이게 만화를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30 회복해줘요 30 30 이제 보스전에서 만화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어어 자 조심조심 자 조심조심 조심 조심 야 미사일만 쏴줘 미사일만 미사일 쏴주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면 된다 자 3-5 왔습니다 환각 환각 뭐지 아 이거 필요없어 환각 데미지 별로 안좋아요 자 조심조심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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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드 깨졌어 실드 깨졌어 조심조심 어어 더있어? 야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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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미사일 다 피해주고 야 왜이렇게 많이 왜이렇게 많이 나와 좋아 자 좋았죠 근데 또 피가 달았네 왜 달았지? 어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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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죽을 뻔했어 아우 야 진짜 많다 자 자 조심조심 다 피해주고 아 한대 맞았어 한대 맞았어 한대 맞았긴 했지만 괜찮다 야 또있어? 미쳤는데? 야 또와 또와 야 미쳤어 이거 미쳤어 어 자 마나물량 없나요? 아니 HP HP 물량 사제 필요없고 아니 그니까 도적이죠 도적 저거 도적은 필요없고 미사일 배터리 어 여기 전설 많이 나온다 나 이거 보스전인데 이제 이거 죽을 수도 있거든요 조심안하면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깨라는가 야 이씨 미친 듯이 나와 자 뒤에서 싸주기만 하면 돼요 싸주기만 싸주기만 자 미사일만 알려주면 된다 좋아 보스전 왔으 아 근데 HP 회복이 안됐어 아 이거 어떡하냐 화산 개찌렁이 자 이거 처음이라서 조심해야겠어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 싸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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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나오는거야 어 막 미사일 튀인다 미사일 튀어 미사일 튀는데 어 야 조심조심 어어 뭐야 이거 야 미쳤어 야 야 난이도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미쳤네 야 개찌렁이 어렵네요 자 일단 뭐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할로윈 특집이라서 스킨들도 적들도 다 이제 할로윈으로 바뀌었는데 어 이건 처음 경험했지만 와 역시 이번에 패치되고 나서 진짜 어렵게 느껴지네요 자 지금까지 전척이었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